김관영 도지사가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방직 인사들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부 인사와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과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 등으로 내부 감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